왜 계속 미친 척해야지. 쇼 그만하고 우리 대화 좀 할까? 카메라 꺾고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냈으니까. 못 믿겠으면 직접 나와서 확인해 보든가. 난 그쪽처럼 뒤통수 치는 타입 아니니까. 미안해. 약속 못 지켰어. 미안하다. 이게 그런 말로 끝날 일인가? 어쩔 수가 없었어요. 그 변호사가 우리 준환이 인지를 협박해서. 잠시만. 잠시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